죽 미음 대신에 여러분들 드셔야 될 거 역시 꼭꼭 씹어먹는 음식 우리는 보통 죽이나 미음을 건강식으로 생각해 왔어요 전복죽, 팥죽, 호박죽, 무슨죽, 무슨죽 해서 영양죽, 잣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이나 미음을 건강식으로 생각해 왔어요 죽은 절대로 건강식품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호식품으로 좀씩 드셔도 돼요 금기식품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죽을 끼니 식사로 계속 때우면 안 되냐면 타액이 부족해져요 충분한 타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식할 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아졌어요 예전에 보식할 때 죽을 안 주고 된 현미밥을 주는 곳은 나흠 헬링센터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맞아요 사람들이 느낄 때 왜냐하면 이 밥을 갈아서 먹으면 타액이 별로 안 나와서 그게 완전 소화가 안 돼요 그냥 소화된 느낌만 받는 거지 소화라는 것은 내려간 것만 소화 아니에요 흡수가 돼야죠 근데 밥을 죽이 만들어서 미음이 되게 만들어서 입에서 씹어 넘겨버리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몸에 변화가 생겨요 여드름이 사라져요 여드름이 굉장히 빨리 낫습니다 혹시 나는 여드름이 많아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밥을 한 수저를 먹을 때 백 번씩 씹어 먹는다 여드름 다 나와버려요 신기하죠? 장이 건강해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꼭꼭 씹어 먹으면 가장 우리가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 변이 좋아져요 변의 냄새가 사라져요 똥 냄새가 나요 똥인데 이왕이면 좀 덜 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똥 냄새 너무 심해요 악시가 그래서 막 나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들어오지마 막 이렇게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기 많으면 똥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질산염 야채도 잘못 먹으면 변냄새가 많이 나요 야채를 많이 먹고 곡식을 적게 먹으면 변의 냄새가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결국 사람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인데 우리가 하치나 짐승들을 산 짐승들을 보면 얘네는 휴지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변을 보고 휴지를 닦지 않습니다 그죠? 물로 쉴지도 않아요 그냥 변을 딱 보면 끝이에요 제가 관찰해봤어요 고양이가 걔가 이렇게 변을 보는데 뒤에서 보니까 얘네가 쫙 나왔다가 탁 끊어져서 딱 떨어져요 안 묻어요 그래서 수의사들이 저에게 그런 걸 알려줬어요 특히 걔의 건강상태 확인하면 두 가지 몸에 넣는데 코하고 항문 어느 순간 변이 막 지저분하게 항문에 묻어 있어요 얘는 지금 장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을 넣는데 휴지가 한쪽도 필요하지 않을 때 있어요 깨니 닦았네 할 때가 있어요 안 묻어요 아예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막 휴지를 이 정도를 말아서 닦았는데 많이 묻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역락 없이 기름진 거 많이 먹거나 아니면 지금 입맛에 맞는 맛있는 거 많이 먹거나 그럼 많이 먹으면 역락 없이 안 좋아요 변이 안 좋아요 정말 신기하죠? 변을 통해서 우리 건강 상태가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이 변의 화장실에 가서 앞으로는 뒤를 보는 습관도 가지세요 그리고 내리실 때만 뚜껑 닫고 내리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변이 적당한 굵기 가랭도 굵기보다 크지 않아도 돼요 황금색이면 더 좋아요 거기에 냄새가 안 나고 뜨는 것도 안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면 안 나올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나 미음 대신에 현미밥, 덕분국식, 크래커 즉 물기가 적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언니 다자 눈으로 주세요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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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